자, 오늘은 보충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죠. There was a man in Greek mythology, Pygmalion, who used to hate women. 자, 있었다. 한 남자가 있었다. 라는 거죠. In Greek mythology. Greek은 그리스의죠. 네, 그리스의 mythology. 네, 줄여서 myth라고 하죠. 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서양의 문화 근거가 되는 이런 그리스 신화에 Pygmalion이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used to hate women. 네, used to입니다. 네, 뭐뭐 하곤 했다. 네,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죠? 네, 여자를 싫어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Pygmalion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를 싫어했다. 라는 것을 첫 도입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Feeling lonely, however, He made a statue of a perfect woman and fell in love with it as if it were real. 자, Feeling lonely,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가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분사가. 네,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Because he felt lonely가 되겠네요. 그죠? 그가 외로웠기 때문에, 하지만 He made a statue. 스태츄는, 네, 여기서는 석상이 되겠죠. 네, 조각상. 석상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어떤 석상이냐 하면, A perfect woman, 아주 완벽한 여인. 그죠? 여자의 모습. 정말 이쁘고, 몸매도 좋고, 그런 석상의 모습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Fat in love with. 네, Fall in love with. 에 대해서, 네,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네,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네, 석상이 되겠죠. 자기가 만든 석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s if 입니다. 여러분, as if. 네, 마치, 음, 마치, 네, 뭐, 뭐, 처럼의 의미로 쓰였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네, 가정법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 어제 배운, 네, 비동사를 워로 써줘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짜 여자인 것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e day, 피그말리온 went to 아프로다이티, the goddess of love and beauty, and asked her for a woman just like the statue. 자, 어느 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갔냐면, 아프로다이티, 네, 그리스 여신이죠. 어떤 여신이다? 네, 거디스, 네, 여신입니다. 네, 것이 신이죠. 뒤에 ESS가 붙으면, 네, 여성명사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튜어드 있죠? 스튜어드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희중을 드는 사람이 되겠죠? 뒤에 ESS에서, 스튜어디스에서, 네, 비행기의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하죠? 요즘에 성차별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스튜어디스에서,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행 승무원, 여승무원을 말할 때 씁니다. 그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프린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프린스 왕자죠? 뒤에 ESS 붙어서 프린세스, 네, 공주가 되겠습니다. 왕의 아들을 왕자, 그쵸? 왕의 딸을 공주라고 하죠? 이처럼, ESS가 붙으면, 여러분, 여성명사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네, 아름다움의 여신인, 앞으로 다이티에게 가서, 네, 앞으로 디테이겠죠? and ask her for a woman, 네, 그녀에게 무엇을, 네, 부탁을 했다. 라는 얘기지, 한 여자, just like the statue, 어떤 여자다, 음, 그 조각상과 같은, 그러한 여인을, 요구했다, 네, 요청했다라는 얘기죠. Listening to his prayer, 앞으로 다이티, realized how deep his love was, and the mate's statue, become a real woman. 자, 여기서도, 여러분, 현재 분사가 나와 있다. 라는 거,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분사, 여기서는, 네, 네, after, 네, she, 네, listened, 겠죠? 네, 그녀가, 그의 prayer, 기도겠죠? 네, 그의 기도를 듣고 난 후에, 그 아프로디테는, realize, 네, 깨닫게 되었습니다. how deep his love was, 네, 얼마나 그의 사랑이, deep,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쓴, 무엇을 했느냐, made the statue, 그 조각상을 become a real woman입니다. 여러분, 사역 동사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뭐, 뭐, 하게, 네, 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네, 여기 목적어, statue, 그, 어, 조각상을, 네, 진짜 여자가 되게끔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동사, 원형 나와있다. 라는 거,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역 동사, 다시 한 번, 앞에 내용과 비교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Pygmalion effect is named after the man, and the means one's high expectations, or a belief, in someone create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son, and brings satisfying results. 자, Pygmalion 효과라고 하는 거,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Is named after, name after 하면은,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다가 되겠죠?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 이름은 짓다라는 얘기겠죠? 그 남자, 그 남자, 아까 말한, 그 피그말리온,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높은, 뭐, expectation, expect가 기대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명사형으로, A, T, I, O, N 붙어서, 여러분, 기대가 되겠습니다. 높은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자, 혹은, 뭐, Believe in someone create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son, and brings satisfying results. 자, 어떤 한 사람의 높은 기대나, 혹은, 네, Believe, 네, Believe의 명사형이 되겠죠? 네, 믿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되겠죠? 자, 이것이 만들어낸다, A positive influence, 네, influence, 영향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지, on the person, 네,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Bring satisfying result, 그리고 뭐, Satisfying, Satisfye가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겠죠? 네, ing 붙어서 Satisfying, 현재 분사, 네, 그래서 이게 형용사적 의미로, 네, 만족스러운, 네,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이 피그말리언 효과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This occurs because people feel proud of themselves when they are respected and try to meet their expectations. 자, 이것은 occur, 네, 발생합니다. 그쵸? 발생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feel proud of, 네, feel은 여기서 b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be proud of, feel proud of, 무엇을, 네,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죠. when they are respected, 자, 그들이 are respected, 네, 존중하다, 존경하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들이 존중 받을 때와, and try to meet their expectations. 그를, 그리, 이런 존중 받을 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 try to meet their expectations. 네, 아까 말한 기대겠죠? 기대를 meet. 여기서는 만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네, 기대를, 네, 충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때 발생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 1968, professor 로버트 로젠탈, from Harvard University, and the 리노 제이컵슨, who had been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carried out an experiment. 네, 1968년도에, professor 로버트 로젠탈, 네, 교수가 되겠죠? 네, 하버드대학교의, 이 로버트 로젠탈, 이라는 교수와, 네, 리노 제이컵슨, 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은, who had been, 네, 과거 알려 나왔다, 라는 거,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elementary school teacher, 네, elementary school, 하면 초등학교겠죠? 네, 초등, 의, 겠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리노 제이컵슨, 이 두 사람이, carried out, 네, carried out, 하면은, 네, 실행하다, 혹은, 수행하다,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experiment죠? 네, 실험이 되겠네요. 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행하였다, 수행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실험인지, 봅시다. They first gave an IQ test to students, and then choose some of them. 자, 그들은, 처음으로, 어, 이 IQ 테스트를, 어,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hoose some of them. 어, 그들 중 몇몇을, 선택을 했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them은, 누굴까요? 네, 앞에 나온, they일까요? student일까요? 네, 여기서 they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와, 그 다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어, 연구진들을 얘기하겠죠. 어, 여기서는 학생, 이 둘 중에 뭘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들 중 몇몇을, 선택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y gave the list of the students to teachers, saying that, those students were most likely to, show the biggest improvement. 자, 그들은 주었다, the list of the students, 학생들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주었다, 라는 얘기죠. ing 붙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현재 분사가 나와있다,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무엇을 말하면서, 네, those students, 네, 이, 그 학생들이, were most likely to, 네, be likely to, 가 되겠습니다. be likely to, 가 되겠죠. 네,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의미가 될 것 같네요. 가장 뭐 할 것 같다, show, 보여줄 것 같다, 이제, 가장 큰, 네, improvement, improve는, 향상시키다, 라는 동사겠죠. M, E, N, T, 붙어서, 네, 향상, 여기서 말하는 향상은, 성적, 이 되겠죠. 이 성, 가장 큰 성적 향상을, 보일 것 같은, 학생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이 학생의 명단을, 선생님에게 주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의 명단은, 무작위로 선출이 된 겁니다. 자, 봅시다. 8 months is later, they tested all the students again, and found out that those who were in the list, had improved a lot on the test. 자, 8개월 후에, 자, 그들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all the students, 여기서 말하는, 이, they는, 네, 그 로젠탈 교수와, 제이콥슨 선생님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학생들을, 다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found out, 네, find out, 하면은, 네,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알아낸는고 하니, those who, 네, 여러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those who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인가, were in the list, 그 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had improved, 네,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둘 수 있겠네요. 네, 그 시험에서, 많은 향상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견해 내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록은 무작위로 선출된 겁니다. 정말로 성적순, 정말로 향상도가 높을 만한, 그 학생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선생님에게 주었는데, 선생님이 나름 관심을 갖고,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한 결과, 8개월 후에, 정말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라는 게, 이 연구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The teachers' expectations of those students, had played a major role in this change. 자, 이 선생님의 기대가, 그쵸, of those students, 이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가, had played,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play a role in 해서, 어디 어디에서, 역, 하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major니까, 주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지, in this change,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이 선생님의 기대, 그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가,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o summarize, 자, summarize, 네, some 하면 요약이죠, 합계라는 뜻이죠. summarize 하면은, 요약하다라는 뜻이겠네요. 그쵸, To summarize 하면, 요약하자면, 이 되겠네요. Encouraging someone has a positive effect on his or her ability, and leads that person to success. Encourage, 네, 용기를 푹 떴다, 혹은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것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 이 되겠죠.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has a positive effect on, have an effect on, 하면은, 어디어디에, 네, 영향을, 미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나, 혹은 그녀, 그 학생들을 말합니다. ability, 네, 능력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lead, 네, 이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무엇을, that person, 그 사람이, to success,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어떤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격려한 것들이, 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학생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네요. It is also important to believe in ourselves, when trying to achieve something. 자, 그것은 또한,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뭐하는 것이 중요하다, believe, 믿는 것이 중요하다, in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when trying to achieve something, 네, achieve, 네, 달성하다, 네,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적에, 노력할 때,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과 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엔 2과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